187만 제곱미터 면적의 대구 대공원이 들어설 수성구 삼덕동 일원입니다. 지난 1993년 대구시가 공원구역으로 결정한 이후 20년 넘게 표류해오던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대구대공원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의 주체로 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구대공원에는 1970년대에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동물원은 1991년부터 이전이 추진되어 왔지만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수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파리 형식은 아니지만 체험형 동물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대충적인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 이전하면 달성공원의 원형인 달성토성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달성토성 내에는 아직 일본 천황행에 절하는 신사의 흔적 등이 남아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으로 신서혁신도시로의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여러 현안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법조타운을 추구하는 부도심권 형성으로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의 염원인 범완노의 무료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 대공원 조성으로 대구의 수관 사업이었던 동물원 이전과 달성토성 복원 등 여러 사업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구 뉴스 김민재입니다.